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요한 물가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CPI가 시장 전망치에 부합한 수준으로 나왔고요. 바로 연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달 대비해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리콘밸리 뱅크에 대한 어떤 사태로 인해서 시그니처 은행까지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계속적으로 시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간밤에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부분들 얘기도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라든지 스위스 당국도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모습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진정세 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좀 변동성이 많이 큰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세를 크게 분출했다가 내려온다든지 또는 굉장히 큰 시세를 분출했다가 종가를 밑에서 마감하다 보니까 밑고리가 굉장히 좀 길게 달린 종목들도 이런 재료 테마가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종목들은 시세가 계속적으로 좀 났던 것 같아요. 특징적으로는 이제 금 관련 주들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엘컴텍이라는 기업들 좀 시세가 났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장 올 1분기에 핫했던 섹터를 얘기 드려 보자면 결국 구조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2차 전지 섹터였던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는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2위까지 올라왔고요. 대부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2차 전지 섹터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투자의 방법은 매우 좀 심플한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무래도 전기차가 전체적인 완성차 판매량 대비해서 아직까지 비중이 적습니다. 이 뜻은 반대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그리고 디드플레이 섹터 좀 얘기를 드려 보자면 당연히 OLED 쪽으로 대해서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은 시세가 좀 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적의 토대로 좀 얘기를 드려 보자면 궁극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엘 패션이라는 기업이 작년 4분기에 좋은 실적을 내므로써 그동안 바닥권에 있었던 기업이 강력한 주가 슈팅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기업들은 그 실적 성장 폭이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꼼꼼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좀 강의하기에 앞서서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내용들 잘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이벤트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또 FMC 예정되어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주시면 제가 장전에 브리핑 자료를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간반의 뉴욕 중시 흐름들이라든지 아무래도 최근 긴축에 의해서 달러가 킹달러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달러가 굉장히 강세인 모습일 텐데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국내 중시 흐름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얘기 드리는 실적도 좋고 기술적 위치가 좋아서 좀 빠르게 시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채널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갔다 되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되시겠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번호로 회신이 갑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시겠고요. 채널 추가하면 한 가지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장중에 저랑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깐요. 채널 추가는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학주의 31번째 강의입니다. 지난주가 강의에 이어서 단기 2평선 플러스 밑골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단기 2평선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보통 20일 이내 2평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많이 보는 2평선들은 5일 2평선 그리고 10일 2평선일 것 같고요. 이 단기 2평선과 그리고 밑골이 달리는 캔들들 가장 좋은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단기 2평선을 찔끔 내려갔다가 이탈했다가 만회화하는 주가 흐름들 나오면서 망치형 캔들이 나오는 오늘 이 캔들과 단기 2평선 관계를 통해서 아무래도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을 좀 발굴하고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강의 드렸던 거 좀 기억나시나요? 저는 매우 중요하게 보는 캔들이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반대죠. 그렇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게 밑골이가 달리는 망치형 캔들이겠고요. 제가 일전에 윗골이 잡아먹는 실적성장주를 강의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캔들이 나온다. 주가 흐름들을 저희가 예상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 종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고가를 놓고 내려와서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는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여기 캔들의 시가나 종가를 지지받으면서 윗골이 잡아먹으면서 올라간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거와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단기 2평선과 그리고 이게 만약에 11 2평선, 21 2평선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캔들들을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날 주가 흐름이 단기 2평선을 이탈을 했지만 이 낙폭을 줄이면서 밑고리가 달리는 캔들들과 단기 2평선 조합을 통해서 이 기업이 실적이 좋다는 당연히 전제조건 하에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사례 기업들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또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이 하나의 캔들로는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단기 2평선을 이탈하면서 낙폭을 줄이며 밑고리가 달리는 망치형 캔들이라고 했을 때는 유의깊게 관심 보셔야 되는 캔들이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강의를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사실 코스닥은 많이 올라왔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주 설명드렸던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780포인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지금 코스닥 지수는 굉장히 지켜내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음 주 FM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멀 스텝보다는 베이비 스텝 25BP 인상 또는 동규열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회사에 대한 부실 사태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더 큰 긴축은 더 큰 악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들로 인해서 연준도 좀 사면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좀 줄여왔기 때문에 이번에 빅스텝이 확률이 많이 높아졌다 다시 또 내려온 상태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서 코스닥이 한 780포인트를 지지받으면서 추세를 맞는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어떠한 흐름들을 보여주는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실적에 좀 기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뭐 얘기 드리는 PER 곱하기 EPS는 목표 주가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적어도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의 1차적인 목표가를 가지고 종목을 접근하시고요. 혹여나 내가 투자한 금액 매수가 금액 매수가보다 내려왔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 고민을 많이 해야죠. 물론 저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되돌림이 빨리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뭐 얘기 드리는 지금 수학주 시즌2에 기술적으로 좋은 타이밍 잡는 방법들 많이 좀 설명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이 많이 좀 배우고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좀 변동성이 클 때는 공부도 좀 하시면서 그 종목은 대부분 지금 지수들 따라서 내려왔기 때문에 역배열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일본 기준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수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되돌림과 리바운딩이 얼만큼 빠르게 나오는지 또는 재료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익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는 이 두 가지 설명 드리면서 다 잘하셔야 된다고 얘기 드리잖아요. 그러면 항상 빗대는 선수도 손흥민이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 얘기를 드릴 때 왼발도 잘 쓰고 오른발도 잘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있던지 간에 왼발과 오른발, 어느 발을 사용하더라도 원하는 위치에 꼴을 갖다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 분석도 잘 하셔야 되고요. 기술적 분석도 잘 하신다고 한다면 주식 시장에서는 100%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적어도 내 어떤 루틴을 만들고 나만의 어떤 투자 방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두 개를 교집합시켜서 나만의 어떤 투자 방향성과 원칙들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수가 1A로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솔직히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겠죠. 그런 시장에서는 누구나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 또는 진짜 주식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시장에서 저는 변별력이 생긴다고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캔들 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다섯 가지 항상 캔들 얘기 드리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양봉 캔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봉 캔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얘기 드렸던 윗고리가 긴 영망치형 캔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 드릴 망치형 캔들이 있고요. 한 가지 더 설명 드렸죠? 매수세와 매도세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과 또는 고점 무관에서는 이 십자 캔들, 도치 캔들이 나오게 되면 방향성 전환을 의미한다. 100%는 아니지만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캔들을 얘기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설명 드리고 오늘 구체적으로 단기평성과 망치형 캔들을 잘 활용해서 기업의 매수타이밍을 잡는 방법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빨간 캔들이기 때문에 양봉 캔들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당연히 시가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가가 시가보다 위에 있어야만이 빨간색 캔들인 양봉 캔들. 그렇죠? 당연하실 것 같고 그날 있었던 고가와 저가, 그날의 최고 주식 가격이죠. 그리고 그날 최저 주식 가격, 저가와 고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가와 종가의 차이가 양봉 캔들에서는 윗고리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가와 저가의 차이가 바로 밑고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은봉 캔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시가와 종가의 차이만큼이 결국에는 그렇죠? 결국에는 몸통의 크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난번 강의 드렸던 장대봉 기억나시죠? 장대, 은봉, 장대, 양봉. 그 캔들에서는 매우 매우 중요한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알 수 있다. 중심값을 돌파하면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얘기 드렸으니까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그동안 강의 드렸던 리스트를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봉 캔들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다음 캔들은 은봉 캔들입니다. 은봉 캔들은 사실 이것만 바뀐 거죠. 그렇죠? 시가와 바로 종가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조금 전 양봉 캔들은 시가가 밑에 있었어요. 종가가 위에 있고 반대로 종가가 시가보다 밑에 있으면 파란색 캔들인 은봉 캔들이 나오고요. 그렇죠? 고가와 저가는 말 그대로 그날 있었던 최고 주식 가격, 최저 주식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좀 달라졌겠죠? 아까는 윗꼬리는 고가와 종가였는데 이번에는 고가와 시꼴고요. 그렇죠? 밑꼬리는 반대입니다. 아까는 시가와 저가였는데 이번에는 종가와 시가다. 종가와 저가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몸통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몸통의 크기고요. 그리고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클수록 그렇죠? 굉장히 큰 몸통이 큰 장대봉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이 기본이기 때문에 은봉 캔들과 양봉 캔들의 생성 과정 반드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시장이 저점 부분에서 나오거나 또는 고점 부분에서 나왔을 때는 방향성 전환을 의미하는 캔들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가와 종가가 똑같은 가격에 나오게 되면 십자 캔들 그렇죠? 몸통이 없겠죠? 아까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몸통이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요. 같다고 했을 때는 몸통이 없고요. 아무래도 완벽하게 똑같아야만이 십자 캔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바로 이 정도의 모양 몸통이 크면 크지 않을수록 이런 부분들도 십자 캔들과 도시 캔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가, 저가는 똑같이 그날 있었던 최고 가격, 최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게 십자 캔들의 매우 핵심이고 그렇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런 그동안 계속적으로 주가가 바닷건에서 움직이던 주식이 바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십자 캔들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추세를 좀 전환시킬 수 있다는 부분들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고점 부근에서 이런 십자 캔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밑으로 방향성 전환하는 캔들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느 쪽으로 시작에 대한 경계감 고점에서 나오는 경계감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밑에서 좀 연출이 된다고 한다면 좀 시세가 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가져볼 위치라는 것까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윗고리가 크게 달리든 밑고리가 크게 달리든 결국에는 생각해 보면 무슨 뜻으로 좀 귀결이 되냐면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만큼의 시세가 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날 있었던 고가를 지지하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윗고리가 생기는 거기는 하지만 거래량 자체가 많이 터졌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래량과 주가는 비례관계라고 얘기를 드렸고 거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의 그 종목을 바라보는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라는 건 거래량 시간대, 강의 시간대 설명드렸으니까요. 꼭 이전 강의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거는 은봉으로 만들어진 영망치형 캔들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만약에 주가가 이제 이 평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영망치형 캔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캔들의 종가가 됐던 시가가 됐던 이탈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바로 여기 윗고리를 잡아먹는다고 제가 실적성장주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강의 주제도 윗고리 잡아먹는 실적성장주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힌트가 될 수 있는 영망치형 캔들이에요. 사실 영망치형 캔들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거래량 얘기를 들을 때 설명드렸던 매집봉입니다. 매집봉.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주포들이 들어왔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날 있었던 시초가, 이날 있었던 종가 시초가라고 한다면 양봉 캔들이고요. 종가라고 한다면 은봉 캔들이죠.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꿀팁으로 활용하셔서 주가가 슬슬 우상향하는 분위기의 영망치형 캔들이 나온다. 실적성 좋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따 혹시 이 부분 있으면 또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망치형 캔들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치형 캔들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밑꼬리가 굉장히 좀 길게 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가가 시초가에 시작을 했다가 쭉 내려가서 이 낙폭을 줄여주면서 올라간 거죠. 시초가보다 위에 있었던 거죠. 물론 이게 반대도 상관없습니다. 이 캔들이 은봉 캔들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사실 은봉, 양봉, 빨간색, 파란색 의미를 두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미를 두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모양의 캔들이 나와주면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영망치형 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은봉이든 양봉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대봉도 마찬가지로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은봉이든 양봉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캔들, 시가와 종가가 큰 차이로 만들어졌던 장대봉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였고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망치형 캔들도 결국 윗꼬리 잡아먹으러 갈 때는 그게 은봉 캔들이든 양봉 캔들이든 상관이 없다. 그리고 망치형 캔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캔들이 언제 나올 때 어느 위치에서 나올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결국에는 이 밑고리가 달렸다는 거는 그만큼 결국 이 낙폭을 줄여주는 힘이 있다는 수급이 들어왔다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위치에서 나오면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기조 속에서 망치형 캔들이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실적도 좋다? 이건 관심 있게 좀 보실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기평선과 그리고 망치형 캔들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드릴 거고요. 그 포인트를 짚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실전 사례 종목들 차트 화면들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강의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들 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뭐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종목들도 많이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2,300여 개 회사 중에 제가 좋아하는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150여 개 회사가 최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지수가 빠질 때도 똑같이 빠지거나 아니면 덜 빠지거나 또는 지수가 반등할 때 더 빨리 오르거나 이런 희름들을 많이 보일 텐데요. 그런 기업들을 좀 공부하시고 그리고 찾아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을 공부하실 수 있게 제가 좀 채널 추가에 자주자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설명 드릴게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채널 추가하는 방법 QR코드가 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번호로 회신이 가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채널 추가해놓으시면 더 좋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저랑 커뮤니케이션하고 좀 더 액티브하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시는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만큼은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좀 활용하는지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두 개로 좀 설명드리기에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례 기업들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좀 이해도가 더 높아지실 것 같고요. 우선은 단기 입형선이라고 할 수 있는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 입형선 정의를 서두에 이야기 드린 바처럼 20일 이내여야 합니다. 20일 이내여야지 하고요. 다시 한번 좀 써볼게요. 20일 이하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20일 입형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 기조 속에서 이게 10일 입형선이고 20일 입형선이면 적어도 종가가 이 21 입형선만큼은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저가로 내려올 수는 있어요.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종가만큼은 이 21 입형선 안에서 지켜줘야 된다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그리고 밑고리가 지속적으로 달리는 망청 캔든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추세적으로 계속적 우상향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이제 아무래도 매일매일 장중에 시세를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갑자기 마이너스 3%였던 기업이 갑자기 플러스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주로 오후장에서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물량 빼서 오는 걸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대부분 제 공통점으로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런 패턴들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캔들이 나오는 겁니다. 창 중에는 막 밀려 있다가 낙폭을 지르니까 밑고리가 달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포인트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 입형선을 종가가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 설명은 일본 기준으로 설명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가가 단기 입형선을 이탈하지 않고 밑고리를 달아주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망청 캔들들이 연속적으로 나온다. 물론 100% 망청 캔들이 아닌다고 하더라도 양봉 캔들이 연속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망청 캔들 이후로 양봉, 빨간불이 계속 켜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거래량도 많이 실리면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된다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하긴 하지만 막상 이거를 직접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한다면 많이 많이 반복 숙달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머릿속에 입력하신 다음에 종목들을 좀 보신다고 한다면 다양하게 좀 좋은 종목들 찾아갈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사례 기업들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로조라는 기업이고요. 렌즈를 만드는 회사죠. 그렇죠. 렌즈를 만드는 회사인데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외부 업체한테 위탁을 받아서 만드는 형태도 있고요. 자체적인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영역을 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빨간색 선은 112평선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은 212평선입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모든 차트 화면은 그렇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점선은 1년 2평선 그리고 노란선은 121 주황선은 61인데요. 저희는 오늘 설명드린 게 10일, 20일 2평선을 주로 활용하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좀 보겠습니다. 우선 올 연초 1월 달에 굉장히 윗고리가 크게 달리는 망치형 캔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단 한 번도 종가가 212평선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보시면. 그러면서 망치형 캔들은 여러 번 연출이 됐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하반경 시선이 튼튼한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망치형 캔들 또 나오고 계속적으로 3만 2천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던 거죠. 대략적으로 이 당시 주가 가격을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한 2만 8천 초반, 2만 7천 후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랬던 회사의 주가가 결국에는 실적 그리고 이러한 힌트들을 좀 고민을 해봤을 때 그리고 종가가 단 한 번도 단기평선이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경 시선 너무너무 튼튼한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1월 19일까지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사실 리오프닝 주들 괜찮았었고요. 그런 부분들의 훈풍도 있었지만 실적이 결국 좋은 기업이었다고 얘기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영업이익이 315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 바닥을 찍었었죠.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물론 눈 쪽이다 보니까 물론 모임이 많이 제한적이었잖아요. 사람 만난 일들이 적다 보니까 외모 가꾸기보다는 그랬던 부분들이 실적으로 좀 안 좋게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을 하고 있는 훌륭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100% 좀 안 되게 성장했고요. 이렇게 보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유의미한 성장을 해준 기업입니다. 이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 세 번째 힌트 어느 자리든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단기적인 좀 지수가 밀리기 전까지 주가 흐름을 좀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그런 자리들에 대해서 거래량은 좀 어땠는지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렇죠. 거래량 보신다고 하면 크게 많이 실렸던 것 같지는 않아요. 우선은 이런 이런들이 조금씩 조금씩 힌트가 됐던 것 같고 아마 이런 자리들이 조금씩 모아가는 훌륭한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웅진 싱크빅입니다. 물론 오늘 좀 조정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좀 시대가 많이 났던 기업인데요. 우선은 실적 한번 먼저 볼게요. 2020년에 영업이익은 14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1년에는 268억이었고요. 그리고 작년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성장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최근 우리나라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저출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의 아이를 낳아서 그래도 잘 키워보자 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돈 쓰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게 요즘 부모분들의 트렌드죠. 근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3분기 누적까지 실적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엑시트하는 시점이었겠죠. 그렇죠? 엑시트하는 시점이었을 텐데 그 전까지의 흐름을 좀 볼게요. 우선은 이런 캔들도 좀 나왔고요. 여기서도 밑골이 달리는 캔들도 좀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몸통이 큰 망청 캔들 나왔지만 다음날도 시세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망청 윗골이 잡아먹는 흐름들까지 결국에는 나왔어요. 매우 중요한 저항대인 거죠. 여기 부근에 이제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악성맥물도 많을 테고 그렇죠? 이렇게 또 그려보면 그렇죠? 뭐가 생각나시나요? 상승형 상승스러운 패턴도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자리들을 좀 놓쳤다고 한다고 한다면 이런 자리들도 중요한 힌트가 자리가 됐겠죠. 조금 더 지난번 강의에 좀 복합해서 설명드려보자면 망청, 영망청 캔들, 장대, 양봉, 시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종가, 중심가 그렇죠? 중심값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4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에 대한 실적 성장 기대감도 물론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육주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출산으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도 분명 많다라는 것을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든지 디지털 대상이라든지 정상 CLS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통해서 해당 업종에 대한 분위기도 같이 챙겨보시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사례의 기업 보기에 앞서서 1부 강의는 여기까지 좀 하겠고요. 잠시 후 2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출액도 줄었고 영업이익도 적자전환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양호할 것 같아요. 매출액은 성장했는데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규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뭔가 매도를 하거나 실적이 훼손되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1년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22년 이때 실적이 완벽하게 터널원을 한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액은 그동안에 없었던 실적이 났고요. 어떻게 보면 이 3개 년 동안 제일 좋은 실적이었던 2020년 실적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매출액 성장을 했고요. 100%죠. 그렇죠?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한 거죠. 그렇죠? 상당히 한 50, 60% 정도 실적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 좋은 실적을 밝히기 때문에 주가그름도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럼 저희가 오늘 강의들을 좀 접목을 해보자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밑고리가 달리면서 21이평선 내려갔다가 종가를 지켜주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밑고리가 달리는데 종가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디 위에서요? 11이평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건 사실 제가 이제 어제 만드는 자료다 보니까 이 기업은 오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틀 전에 이런 캔들이 나왔던 거예요. 종가 11이평선 지켜줬고요. 밑고리는 21이평선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렇죠? 실적도 좋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접근도 충분히 가능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캔들을 통해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적이라는 걸 중심에 놓고요. 이런 캔들이 나올 때는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밑에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분도. 그렇죠? 그리고 종가가 21이평선 밑으로 내려온 적도 없어요. 내려오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내려갈 이유 자체가 없는 기업이다라는 걸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2차전지 섹터 너무 핫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상장 얼마 되지 않은 기업들. 그러니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 한번 이렇게 시초. 그러니까 상장하자마자 계속 분위기 좋잖아요. 2차전지 섹터라고 한다면. 올라가다가 조정받는 자리. 이런 자리들은 좀 공략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바로 저 자리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상장한 이후에 한번 시세가 분체됐던 기업들이 다음 바닥을 잡을 때는 관심 있게 보셔라. 이 부분은 또 뭐라고 연결될까요? 이렇게 하면 또 저희가 얘기 드렸던 N자 패턴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을 두 번 테스트하는 이중 바닥 패턴이 되는 거죠. W 패턴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처럼 기술적이라는 부분은 이런 어떤 힌트들을 조각조각 모아서 합쳤을 때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부분들. 물론 실적이라는 건 계속 매일매일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라는 거를 큰 줄기 안에 놓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리는 그동안 강의 드렸던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들을 복합시킨다고 한다면 자신감 있게 들어가셔서 좋은 수익을 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섹터 자체도 워낙 매력적인 섹터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기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정기라는 기업이고요. 4분기 실적이 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을 한번 볼게요. 2019년의 영업이익은 114억 원이었고요. 그래도 대단한 게 어떤 코로나라는 그런 악재를 이겨내놓고 단 한 번도 역성장한 적이 없어요. 2019년 이후부터. 그렇죠? 그런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요. 2022년의 실적 성장폭은 훨씬 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50% 성장했고요. 50% 성장했고요. 이때 얼마 성장 못했죠. 21년 기점부터 계속적으로 50%씩 고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얘기 드렸던 이 평선들이 좀 몰려있다 보니까 자세히 좀 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시면 이거 보시면 이런 칩작 캔들 좀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좀 핵심적일 것 같은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캔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런데 제가 강의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기억나시나요? 실적과 재료가 엮이면 강력한 시세가 나온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진행되고 있는 인터베터리 행사에서 응급제에 관련된 기술 개발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날 거의 상한가까지 진입했다가 많이 풀렸어요. 영망치형 캔들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풍문에 대한 공시를 했는데 개발 중이다. 아직 상용화도 전이고 개발 왕분도 아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내려왔는데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실적 대비해서 너무 싼 기업인 거예요. 그럼 주가는 그 다음날 윗고리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요런 캔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 드렸던 망치형 캔들도 나오면서 시세가 강하게 나왔다는 거. 거래량도 보시면 최근에 없었던 거래량이 연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뉴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만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기업들은 아직도 실적 대비 싼 기업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동사에 22년 EPS 기준으로 멀티풀을 계산을 해봤을 때 그동안 이 회사의 평균적인 멀티풀 밴드 선보다 하단에 있었어요. 충분히 이런 자리들이 싸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고 플러스 알파로 이런 망치형 캔들들이 나오면서 이런 힌트가 됐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기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전선을 만든 회사기고요. 변압기 이런 부분들이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2차전 지속 섹터가 워낙 또 강하다 보니까 주가를 좀 강하게 들어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놓고 기다리면 좋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결국 실적이 뛰어난 기업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구전자라는 기업이 있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애플 카메라 공급 회사라고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실적만 놓고 먼저 얘기 드릴게요. 실적만 놓고 얘기 드려보자면 19년, 20년에 실적이 살짝 좀 애매했습니다. 특히 20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성장했는데 수익성은 안 좋았어요. 그리고 21년에도 매출액은 성장했는데 수익성은 안 좋아졌어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매출액은 줄어들면서 영업이 줄어드는 거는 실적 기준으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019년부터 21년까지는 계속적으로 높아졌어요. 22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왜 계속 밀렸을까요? 영업이익은 왜 안 좋아졌을까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물동량들이 오고 갔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BDI 지수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물건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 가격도 인상이 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적 악화로 연결이 된 거였고요. 이런 실적 악화들이 22년부터는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좋은 실적을 낸 거죠. 그만큼 3년 동안 역성장을 하면서 주가는 계속 바닥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올해 강하게 터널 라운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랐어요. 물론 제가 얘기 드리는 이 가격도 사실 지난번보다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가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런데 이때 망청 캔들 한번 나왔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21입형선까지 한번 찍고 올라갔고요. 다시 한번 지지를 봤죠. 그 망청 캔들의 캔들, 시가정가를 이탈을 크게 안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오나요? 살짝 밑골에 달리는 망청 같은 캔들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지지받아요. 그러면서 여기 또 망청 캔들이 나오고 계속 밑골에 달립니다. 그러면서 3월 15일 날 강한 시세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이 부분이 바로 2차전지 쪽의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또한 실적과 재료가 같이 엮이면서 시세가 분출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더구전자 얘기 들으면서 제가 사례 기업을 가져왔던 지난번 안전마진 지난주 강의 기억나시나요? Y2 솔루션의 최대 주주가 더구전자였고요. 더구전자는 애플 카메라 공급하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Y2 솔루션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Y2 솔루션은 전기차 인프라 관련된 급속 충전을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충분히 2차전지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더구전자, Y2 솔루션 모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분 관련된 내용들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대체적으로 어느 기업이 실적이 좋으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관계사들 모두가 실적이 좋게 나와요. 예를 들자면 유니케스트, 나무가, 그리고 드림텍이 있는데요. 나무가의 최대 주주는 드림텍이고요. 드림텍의 최대 주인은 유니케스트입니다. 이 기업들 모두 실적들이 좋아요. 이런 부분들 꼭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죠? 아무래도 호기심도 많이 생기실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채널 추가해 주시면 제가 많이 많이 설명드릴게요. 아낌없이 좀 퍼드릴 테니까요.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있는 QR코드 갖다 되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혹시 QR코드가 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문자 보내주신 번호로 회신이 갑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겠고요. 채널 추가하면 뭐가 좋다고 얘기 드렸죠?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요. 제가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도 좀 소개 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적도 좋고 기술적 위치도 매력적이어서 언제든지 좀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들 자주자주 공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들춤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례 기업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칩스앤미디어는 오늘 7, 8%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가 강하게 좀 올랐고요. 대체적으로 반도체 칩 설계하는 기업들, 실적 잘 나온 기업들 많아요. 가온칩스도 있었을 것 같고요. AD칩스라는 완전히 작은 중소용주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텔레칩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을 좀 볼게요. 실적 보시면 2020년의 영업이익은 2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엔 2배 넘게 성장했고요. 그리고 또 50% 가까운 성장을 작년에 해냈습니다. 한번 볼게요.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처럼. 우선은 이 부분에서 망청 캔들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서 시세가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망청 캔들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면서 21평선, 종가로 밑으로 깨지 않으면서 한번 나왔고요. 시세가. 그렇죠? 이미 근데 주가라는 건 한없이 무한정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 어느 정도의 눌림목 자리에서 시세가 나온 거죠. 뭐 이거는 사실 그동안 강의 드렸던 내용이에요. 주식 키워드 얘기 드리면서 제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중요하자리들에서 딱 보시면 정확하게 지지를 받습니다.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 망청 캔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망청 캔들 나오면서 오늘 출발포를 올랐습니다.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도 강하게 뚫었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저점을 높여주는 경향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 한해서는요. 그래서 제가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강의할 때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설명을 드린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하게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공부를 하십시오. 단순히 전년동기 대비해서 전북기 대비해서 실적, 영업이 성장했는지만 보셔도 돼요. 그 정도라도 최소한의 실적 분석에 대한 개념들을 가져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어제 자료를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이런 캔들 나오면서 낙폭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상승의 힘이 강한 오늘 캔들이 나왔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온칩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사례도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비즈니스온이라는 기업인데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좀 컨셉보다는 좀 잘 나왔고요. 이랬던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0억, 50억 정도를 19년, 20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1년에 거의 두 배 좀 안 되게 성장했죠. 그리고 또 성장했습니다. 30%. 연평균은 60% 성장을 했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처음은 이제 시작된 망청 캔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망청 캔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종가가 21위평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짝 이렇게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캔들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여기도 결국에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긴 했지만 종가가 어디라고요? 종가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종가가. 빠르게 되돌림이 나오잖아요. 실적이 좋은 기업은요. 그렇죠? 결국 여기서도 망청 캔들 나왔고요. 그 다다 다음 날, 다다 다음 거래일에 밑골에다 망청이 또 나왔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부터는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요.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계속적 우산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자리들 계속적으로 꺾이지 않고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망청 캔들을 나오는 모습들을 계속 연출한다고 했을 때는 관심 있게 보셔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D 칩스 좀 얘기 드리겠네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칩스 미디어랑 설명대로 같이 드렸던 기업이죠. 한번 보시면 여기도 사실은 입형선들이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2년 입형선 밑으로 다 밀집되어 있는데요. 밑골에 살짝 달려요. 밑골에 달립니다. 계속적으로. 달리면서 여기도 달려요. 세 번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 실리면서 그대로 빠르게 시세가 올라갔습니다. 시카 총액이 얼마 크지 않은 종목이에요.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망청 캔들도 있었고요. 어느 정도 반 등은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런 캔들도 확인했을 때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첫 번째 거래일에 장떼항봉의 종가. 그리고 두 번째 장떼항봉의 시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거는 지난 번 장떼 캔들을 설명드리면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한번 보신다면 3년 연속 적자 기업이었어요. 적자 기업. 그렇죠. 3년 연속으로 돈을 못 버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매출액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약간 실적 패턴에서 더구전자랑 좀 비슷한 패턴이죠. 적자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매출액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22년에는 수익성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인플레 관련된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물동량 운인비, 운반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수출형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도 있었고요. 결국 실적을 훼손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간에 올라갔다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칩 설계 관련된 기업들도 앞으로도 전도 유망한 산업군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관종에 넣어놓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기업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이라는 기업이고요. 서현이와라는 회사를 연결재무제표로 잡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19년에 332억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실적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보시면 300억, 530억, 837억, 2배 넘게 작년 실적은 21년 대비해서 100% 넘게 성장했습니다. 이것도 꽤나 높게 성장했죠. 50% 정도 성장했을 것 같고요. 이것도 한 40%. 그런다면 이 회사는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성장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주요 고객사인 연대차와 기아가 글로벌적으로 전기차가 선전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부품사들 화신이라는 기업도 최근에 주가가 좋았고요. 서현이라는 기업도 보시게 되면 실적은 꾸준히 성장하는 매우 훌륭한 기업이었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종가가 계속적으로 단기 평성 지지 받으면서 밑고리가 달리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한번 이탈은 했었어요. 아무래도 지수가 많이 밀리면서 따라서 흘려간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다음날 되돌림이 굉장히 빨리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망치형 캔들 달리고 망치형 캔들 보여주면서 시세 한번 나왔고요. 또 망치형 캔들 나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회사는 시세가 좀 낮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흐름도 괜찮았다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요 변곡점 자리에 지수들이 좀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적으로 위치에 좀 부담이 없는 주식들 그러면서도 항상 강조드리는 실적이 뛰어난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셔야만이 기대 수익률과 목표 수익률 분명 높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항상 실적이라는 큰 무게 중심을 두시고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좋은 자리에 좋은 주식들 사는 전략들이 매우 매우 중요한 올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